챠파타 쇼케이스 6월의 첫날 싱그럽고 푸르른 7남자와 함께합니다 디지털 음원시대에 300만장의 앨범 판매기록을 매번 뛰어넘는 대세 아이돌 정규 1집에 이어 두 번 연속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만들어간 엔스티드림 완전체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스티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엔스티드림 지난번에 3월에 만났어요 그때는 재민이하고 마크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체네요 완전체 맞습니다 엔스티드림입니다 와 엔스티드림은 지금 마스크를 다 꼈잖아요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거라 네 맞아요 근데 이따 각자 인사할 때만 한 분씩 한 분씩 마스크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워낙 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껴도 이 아우라가 숨겨지진 않네 아까 우리가 또 느꼈어 우리가 왜 마스크 끼면 모르겠지 하고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다 알겠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모자까지 씻으면 모를까? 그러면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알 것 같아요 아 몰라봐요? 저는 멤버는 무조건 그래도 알아보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알아볼 것 같아 어 괜히 땅만 보고 걸어도 자 그러면 우리 제노부터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해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해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 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민입니다 재민입니다 나 어떻게 하라고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런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러입니다 천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마크 이래서 ST 드림 완전체 예스 와 근데 300만장 앨범 판매 기록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전류도 정말 와 영광스럽습니다 트리플 밀리언셀러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트리플 밀리언셀러 우와 겐스틴 드림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서로 꼬집어보고 그러나? 저 그 작년 작년 맛 앨범 뺀 진짜로 막 서로 약간 이거 맞는 건가? 계속 약간 안 믿겨 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왜 가장 그런 표현이 뭐 내 뺨 좀 꼬집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했어요 마크? 아 뺨은 안 꼬집었는데 팔을 꼬집었어? 진짜 처음에는 막 전화가 다 서로한테 엄청 오고 막 해찬이도 저한테 막 뭐라 그랬지 막 형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형 이거 맞아? 어? 어 형 지금 봤어? 어?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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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재밌다 무슨 준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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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기록을 세운 거에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엔스트리 드림이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도 그치? 네 이 기록을 제놈의 우사 아니요 누가 과연 어떻게 늙어갈지 약간 다 너무 멋쟁이로 예 멋진 실버가 되겠죠 예 아 근데 이게 대단합니다 자 1,2,3,1님 우리 마크가 해볼까요? 네 엔스트리 드림 지금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부터 해외 공연까지 벌써 갔다 오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해외 팬분들을 만나보니 어때요? 그래요 엔스트리 드림이 이제 해외 공연해서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죠? 맞아요 맞아요 뭐 너무너무 바쁜 하루지만 요즘 직접 보는 관람 공연이 주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죠? 아 정말 짜릿했어요 그치? 진짜로 모든 가수들이 지금 그런 거에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힘들지만 에너지를 얻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해외 팬분들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와 그 열기가 저희가 2년 동안 그걸 못 느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딱 그 열기를 느끼니까 아 이런 거지 이런 거였지 이렇게 눈물도 나왔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감격해서 저는 너무 떨렸어요 그냥 떨리는구나 너무 떨렸어요 은근 긴장도 뭔가 다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좀 긴장도 하고 막 그래서 안무도 좀 틀리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약간 맞아 맞아 와 나 미쳤나 약간 그래 이런 감정이 진짜 맞을 것 같아 그 이제 딱 무대 딱 나갔을 때 그 첫 함성 아 뭐 엄청났겠죠 닭살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몸에서 와 와 야 그럴 때는 진짜 어떤 막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에너지 힘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점프도 막 엄청 높이 뛰고 그렇죠 오버텐션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만 해도 막 엄청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때는 몰라요 힘든 거 끝나면 이제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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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젊음이네요 자 그럼 아까 살짝 언급했던 앤스티드림의 정규 2집 리피케이지 앨범 비트박스 선주문량만 140만장 정규 2집 글리치 모드 판매량까지 합하면 곧 300만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뮤직비디오 조회수 공개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몇 만이라고요 32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록으로 3,310만 와우 와우 3,310만 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와우 신기하다 그럼 이거 1억 뷰가 넘겠네 이제 그렇죠 일단 저희끼리도 좀 많이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치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1억 뷰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2412님이에요 우리 철러 네 역시 엔시티 드림 하면 청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 빛박스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드스쿨 정말 힙합 그런 바이브여서 확실히 마크 형이 그런 힙합을 되게 잘 살려낸 것 같아서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또 이렇게 또 찬사를 받았는데 살짝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또 해준 해찬이 옆에 제노가 또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또 제노가 이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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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그게 장난이 아니라 제노도 되게 그 뭐지 이번에 앨범을 저희가 막 언박싱도 하고 막 봤는데 제노 자켓 사진을 보고 너무 잘 나왔다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제노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아 우리 제노 한번 얘기해 봐요 아 일단 감사하고요 근데 이번 전체적으로 멤버들의 자켓 사진들이 너무 다 잘 나와서 뭔가 버릴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 멤버들도 느끼나요? 미모의 절정기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도 왜 그 더 아름다웠을 때가 있고 조금 이제 이제 진짜 완전 지금 우리 엔스티드림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축하해 우리는 서로 맨날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6월의 첫날 엔스티드림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아까 어떤 분이 청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뭔가 그 프레쉬한 건강미가 있네 그래서 6월의 첫날 진짜 최파탈을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식당 때문에 우리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우라가 안 가려줘 감사합니다 와 대단한 건데 맞아요 근데 진짜 6월 딱 첫날인데 뭔가 진짜 좋네요 자 0819님 자 우리 해찬이 드림이들 오랜만에 완전체로 음악방송 사전 녹화하러 갔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비록 광탈에서 저는 못 가지만 오늘 드림이들 오늘 활동도 파이팅 아직은 녹화를 안 했고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하러 갑니다 그렇구나 원래는 더 새벽에 갔어야 되는데 오늘 공휴일이라 조금 늦춰졌나 보다 이게 사실 오늘 녹화가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거를 이제 사전 녹화를 하는 거라서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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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기분이 어떠시냐 그래가지고 기분이 어때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시즌이 분들이 없이 이제 음악방송을 하면은 사실 그냥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그러네 근데 확실히 팬분들이 있을 때 하는 건 정말 공연을 하는 느낌이어서 더 신이 나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네요 아니요 그 에너지는 정말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앞에 막 관객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도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호흡하고 부딪히니까 와 난리 난리 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이틀 전에 나온 우리 엘스티드림의 비트박스 어떤 곡인지 누가 소개해 주실래요? 일단 정말 청량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비트박스는 청량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저희의 힙합 댄스 곡이고요 굉장히 올드스쿨한 내용을 담겨있지만 저희가 불렀기 때문에 또 뉴 올드스쿨이라는 텀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저희 목소리만으로도 음악이 된다라는 포부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비트박스처럼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포부도 담겨져 있는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좋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볼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최파타 들으시는 분 오늘 엘스티드림의 비트박스 듣는 동안 보는 라디오 통해서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운전하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시고요 편안하게 뮤비 보실 수 있는 분은 자 보세요 자 박수 스타트 장 gugg 장르 난 아띠 아띠 뼘 Elite 획떼 Reggie 시작 헉 어어 엉 워 워 왜 이렇게 비켜 박수 채마다 시계가 풀렷지 엔스티드림의 비트박스 듣고 왔습니다 와 넋을 놓고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너무너무 잘생겨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잘생겨나온 게 아니라 잘생겼다 다들 본인들 모습에 만족하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포인트가 재민이는 웃음이 아주 잘 나왔네 입 담으고 싹 웃는 거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약간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거 할 때 이런 제스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표정이 아쉬웠어요 아 그렇구나 좀 더 귀여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따로 재촬영해서 넣을 수는 없나요? 그게 아쉽네요 3위로 저희 퍼포먼스 비디오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그건 또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밤에 뭐 하는 거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나? 이게 낮밤으로만 찍었어요? 아 근데 이게 어쨌든 약간 낮 시간이 많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약간 노을 시간도 있고 밤 시간도 있는데 밤 시간에 있는 그 세트도 너무 예뻤었어가지고 그게 아쉬웠구나 더 많이 보면 어떨까 싶었던 건데 그래도 예 마치 한 편의 하이퀸 묘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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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본인들은 이게 젊음이 좋다는 걸 느껴요? 완전 느낍니다 아 그래 느끼는지 하면 민어야 정말 너무너무 좋을 때다 너무너무 빛이 날 때다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힘만 들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즐기면 최고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네 비트박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성이 고윤아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고윤아씨가 NCT Dream 비트박스 오늘 같은 날씨에 보니 딱이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상큼하고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은 곡입니다 충분히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성이도 잘 나왔어요 뮤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되게 엄마 아빠가 붐직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아 진짜? 아니 지금 뮤비가 우리가 아까 3천 몇백만 3천 3백 10만 이거 하루에 10번씩 봐도 되겠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재민이 네 김하늘씨가 네 김하늘씨가 우리 딸이 하도 좋다고 해서 저도 몇 번이나 찾아봤는지 모릅니다 엔스트림은 그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많이 좋아하세요 신기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쵸? 나도 몇 번 얘기를 들었네? 감사합니다 잘한지? 네 5811님이 공휴일이라 엄마 아빠랑 거실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드림볼의 너무 좋다 여름 찢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쵸? 이제 팬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와 요즘 영화관의 관람객 수가 그 3년 전에 그거를 거의 회복했대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뭐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공연 같은 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굶주렸었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앞에 공업만 나가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천러 네 임채은씨가 해찬이 뮤비에서 마이클 잭슨 안무 따라한 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아 예 아 이게 사실은 그냥 거기를 이제 걸어가서 이제 런지니한테 이제 토스해주는 그런 씬이었는데 그냥 걸어가기에는 노래도 딱 바뀌고 좀 그 마이클 잭슨의 그 특유의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런 느낌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 좋은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했는데 잘 예쁘게 편집해주셔서 예쁜 것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그쵸? 예 자 우리 제노 이준주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비트박스의 킬링 파트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포인트 안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히히 네 저희가 생각한 건 아무래도 에브리웨어 고 빈 더 비트박스 여기 이런 파트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죠 이 곡을 제일 잘 표현한 가사인 것 같아서 이게 아마 킬링 파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인트 안무는 우리 따라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냥 바로 네 보여줄까요? 오우 멋지다! 5, 6, 7, 8 에브리웨어 고 빈 더 비트박스 뿡 치키뿡 치키치키뿡 다시 다시 자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딱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6, 7, 8 에브리웨어 고 빈 더 비트박스 네 아 러블리하다 아 이거 다 누구든 다 따라할 수 있겠네 다시 마시 마 엄마들도 따라할 수 있겠네 좋아요 사실 이 안무를 지성이 아이디어거든요 아 그렇다면서요? 아 맞아요 근데 그냥 그냥 한 번 던져본 거긴 한데 갑자기 오 좋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지성이가 은근 되게 많은 걸 던져요 그러네 우리 막내가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 열 번 던져가지고 하나 건졌습니다 아 그래요 잘했어 오 잘했어 네 요거는 그러면 뭐 따로 뭐 어떤 시그니셔 암마 피를 봤나 아 암무비 네 암무비 아 열정 페이로 열정 페이로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아 그래그래 홍예란씨가 우리 마크 제파타에서 함께 1위 공약도 정해봐요 저는 멤버별로 파트 체인지 추천해요 오 참 자 1위 공약 아직 안했죠? 어 아직 네 지금 딱 2개 정해진 게 있는데 어 뭐야 저희가 이번에 컨셉이 왕관으로 이제 자켓을 찍었는데 네 그 왕관을 쓰고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저희가 교복을 입고 이 하이틴 교복을 입고 아 그것도 너무너무너무 멋지다 자 여러분 1위 공약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좋아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엔스티 드림과 함께합니다 궁금한 질문도 많이요 보실 수 있어요? 복잡한 핑계의 말 난 알고 있잖아 내가 해야 하는 건 2위 공약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빛박스로 컴백한 대상 아이돌 엔시티드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하나 해줘 하나 둘 셋 해서 아 투 더 월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 더 월인 엔시티림 안녕하세요 엔시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엔시티림 이게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담겨있네요 이렇게 엔시티림이 완전체가 스튜디오에 들어있는데 지금 스튜디오가 다 막혀있잖아요 사방에 창문이 열려있어서 싱그러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그런 청량감이 있어요 저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그래서 상콤이들 상콤이들 이러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 엔시티림은 또 어린 후배들이나 이런 걸그룹들 보면 상콤하다고 느껴요? 아우 상콤하네 아이고 어린애 상콤하다 상큼 뭔가 저희가 제일 청량한 것 같아요 오 역시 우리 엔시티림이 해찬이가 우리 엔시티림이 가장 청량하다 그렇습니다 정효진씨가 제노 네 빨리 콘서트에서 다같이 함성 지르면서 비트박스 부르고 싶네요 저희도 정말 부르고 싶습니다 너무 싶습니다 금방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찬이 김재현씨가 네 이번 수록곡 중에 마지막 인사를 특히 좋아하는데 작곡가분이 시진이잖아요 어쩐지 드림이들이랑 가사가 찰떡이다 싶었는데 멤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래 첫인상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 작곡가분이 시진이였어요? 네 저희도 최근에 알 수 있는데 와 그거 되게 어떨까 마음이 그게 마지막 인사 이 노래인지는 몰랐는데 저희도 나오고 나서 듣게 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오 직접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만나뵙지는 못했고 아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가사를 써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 게 이 노래가 원래 저희 기존에 3부작이라는 그 사랑 첫사랑시리즈 3부작이라는 그거를 조금 약간 시진이 분들만 아시는 그 내용을 조금 갖고 와서 써주신 거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랬다 네 근데 딱 보니까 네 역시 멋있다 이번 2집 릭 패키지 앨범에는 타이틀곡 비트박스를 포함해서 마지막 인사 지금 네 투 마이 퍼스트 그리고 쏘리 하트 또 별밤 온 더 웨이까지 총 4곡의 신곡이 추가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타이틀곡을 제외한 3곡 중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와 뭐 다 좋겠지만 그래도 왜 최후까지 경합해버린 곡이라고 하나? 아 우리 천러? 네 저는 진짜 원래 그 앨범 나올 때마다 항상 약간 정확하게 제가 최애곡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이 3곡 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오 정말? 저는 원래 항상 저는 원래 항상 솔직하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 뭐 뭐 뭐였는데 이번엔 진짜 솔직하게 3곡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 비트박스까지 포함해서 4곡이 다 좋네? 네 진짜 4곡 다 좋아요 저는 진짜 4곡 다 들어요 평소에 그래요? 그러면 제린이는? 웩싱isto 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맘하고 쏘리 하트가 좋아요 오 Stupid 나도 처음 들었어요 아 지금 처음 들었어 오오 한가요 자 그럼 또 뭐 어떤 건지 마크는 저는 특별히 또 그 해찬 런지인 철러의 목소리를 저도 팬이어서 그리고 약간 앨범 마다 세 명씩 이제 부르는 유닛 그럼 발라드 곡이 있는데 Sorry Heart도 그런 또 곡인 거 같아서 Sorry Heart 좋습니다 아 듣고 싶다. 이따 들어볼게요. 아 맞아요. 좋았습니다. 또 뭐 난 이 곡이 좋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상이? 아 저도 뭐 천러랑 똑같이 다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 인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딱 그 데모를 처음 받았을 때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가지고 맞아 지상이 진짜 그 보여요. 그때 지상이 녹음했을 때 저도 있었는데 진짜 엄청 많은 준비하고 갔었어요. 근데 진짜 데모가 너무 좋았고 야 근데 데모를 딱 들었을 때 전율이 온다? 그건 뭘까? 자 런진 네. 네 저도 사실 쏘리하트가 제일 아 쏘리하트? 네. 좀 잔잔하게 들으시기 편한 노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막 데모를 딱 들었을 때 막 전율이 오고 막 너무 열심히 했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듣고 싶어요. 네. 너무 듣고 싶어. 자 그러면 엔시티드림의 마지막 인사 듣고 올게요. 엔시티드림의 마지막 인사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슬프네요. 그러네요. 자 정은정 씨가 누가 할까? 네. 지성이. 네. 네. 마지막 인사 유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첫사랑과 헤어진 건 슬프지만 노래가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해피엔딩. 잘 했어요. 자 우리 재민이 한번 읽어봐요. 이문지 씨가. 네. 마지막 인사 제목부터 슬플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어보니 멜로디랑 가사까지 너무 슬퍼서 울뻔 했잖아요. 네. 팽민서 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나? 네. 란진. 마지막 인사 들으면 드림이들한테 이별 당한 느낌이에요. 아니요. 다른 노래 들어요. 아 그러네. 자 콩치로이 님이 마크. 마지막 인사 2절 후렴에서 헤찬이가 미안해 이건가? 맞아요. 라고 부르는 거 너무 애절하고 먹먹해서 처음 들었을 때 살짝 울었어요. 헤찬이는 무슨 생각하면서 녹음했는지 궁금해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럼 미안해 한 부분 해볼 수 있어요? 미안해 이런 애드립 같은 파트인데 노래가 굉장히 굉장히 센 R&B 스타일의 곡이고 되게 막 노래하듯이 노래를 하는 곡인데 미안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말하듯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멜로디도 좀 그런 뉘앙스여서 진짜 담담하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하고 싶었어요. 이 파트는. 좋아 좋아. 근데 진짜. 몰입이 더 잘 되는 거 같아. 네.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군요. 8709 님 이거 지성이가 읽어야 되나? 이건 제가 읽도록. 읽어 오세요. 지성이가 런지니 생일 선물로 시계를 선물했는데 어쩌다 시계를 선물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해찬이 형 생일 선물은 뭘 해줄 생각인가요? 마지막으로 해찬이 생일 미리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찬이가 잘 가겠다고. 아 정말? 네. 이 시계입니다. 좋은 시계네. 맞아요. 지성이가 생일인데 형 생일 선물 뭐 사주겠다 해서 뭐가 같지? 이랬는데 천만 원 이하로 고르래요. 네. 지성이가. 지성이가. 마침 또 갖고 싶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잘 챙겨줘야죠. 와 그러면 해찬이 생일이 언제죠? 저는 이제 6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아 그러네. 저는 벌써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걸로. 아 그럼 원래 그 팀원들끼리 다 이렇게 생일을 챙기는구나. 그렇죠. 그러네. 그러려고. 잘 챙겨줍니다. 좋네요. 근데 지성이가 제가 이제 TV를 이제 방에서 혼자 이제 방 쓰는데 그 TV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멤버들한테 막 장난으로 마크 형 형 나 TV 사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성이가 한 명씩 다 물어봤는데 지성이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잘 됐다 이거 생일 선물로 미리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딱 받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이가 굉장히 통이 크네요. 멋있어요. 사실 전혀 그렇진 않은데 뭔가 이번 년 사실 작년 말부터 딱 철러 생긴 기점으로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생겼는데 그래서 그냥 뭐 전혀 주변 사람이니까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그냥 하게 됐습니다. 오 그렇구나. 지성이는 원래 약간 저희가 선물 주는 스타일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작년 제 생일 때 그 진짜 예쁜 코트 하나 사줬어요. 오 예. 그래서 뭐지 원래 선물 사줄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뭔가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아 너무 따뜻하다. 예. 하여튼 우리 NCT DREAM은 아 이렇게 생일날 뭐 케이크 초는 안 불러요?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혹시 개화 당첨될 때? 이상하게 케이크를 안 줘도 네. 그러면 0101님이 네 마크 그럼 다른 멤버들은 지성이 생일에 뭐 해줬어요? 오 그래 지성이 생일날 저는 근데 되게 계속 뭔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억나는 거라고 신발하고 이제 옷하고 팔찌. 아 그렇죠. 팔찌라고? 네. 잃어버린 팔찌.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이거가 아 레전드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 진짜요? 아니 왜 마크가 해준 거야? 아 레전드인데? 정말?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은 아마 재작년일 거예요. 작년이 아니.. 아 작년인가 보다. 작년 1월달일 거예요. 아 야 너무 잘 차고 다녀왔네. 근데 너무 미안한 게 제가 이게 필리핀 공연을 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제가 무대 때 어느 팔찌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무대 때. 그래서 제가 아 저거 누구 거지? 안 됐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게 제 거였던 거예요. 맞아 그럴 때 있어. 어 저 팔찌 주인 되게 속상하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공항 가는 버스 타고 이제 좀 갔는데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떡해. 아이고. 너무 잃어버리고 진짜 약간. 진짜 너무 잘 차고 다녀서 난 그게 더 마음이 아픈데. 그때 작년. 아 그게 사실은 생일 선물이 아니라 성인되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해에 또 생일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아이고. 그럼 똑같은 거 다시 하나. 아. 정말 비슷한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9256님이 아까 노래 들을 때 제노가 무슨 말에서 그게 빵 터진 거예요? 제노가 평소에도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편인가요? 네. 우리가 제노 아까 무슨 얘기에서 빵 터졌지? 아니 이게 네. 지성이가 마지막 인사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아. 목욕탕 샤워하면서 샤워하면서 자기 파트만 계속 리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 부분만 부르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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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기 파트만 그렇게 약간 노래를 했을 때 좋은 파트만 계속 부르는데 그냥 되게 좋아요. 좋은 파트만 에. 아. 제노가 진짜 좋아했겠다. 하필 하필 제 방이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방이 예. 자. 우리 재민희 9830님이 네. 뮤비에서 천러가 먹은 햄버거 무슨 맛이었는지 맛있었는지 그래 이거 되게 먹음직스럽더라 네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면 계속? 아니 입도 안 댔어요 진짜 먹은 척만 했어요 왜냐면 그게 약간 세팅이라 뭔가 어떻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약간 뭔가 먹기에 좀 찝찝해요 그래서 소품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연기로 맛있게 먹어보이게 하려고 엄청 맛있게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치 이게 촬영용이니까 막 좀 양상추소 더 크게 막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집중했어요 컷이 딱 잘렸어요 어 무슨 맛은 몰라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 우리 철로가 평소에 먹는 햄버거는 어떤 맛좋아요? 저는 햄버거 잘 안좋아요 이제 이수진씨가 해찬이 이번 노래 킬링파트 너무 많지만 재민이가 센터에서 윙크하는거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그 파트 탐나지 않았어요? 윙크 제일 잘하는 멤버는 런쥔 런쥔이 런쥔이가 윙크 잘해요? 윙크를 너무 잘해요 그렇더라구요 너무 신기했어요 화면 보고 우리 봄 치키봄 치키치키봄 봄 치키봄 치키봄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잘한다 진짜 우리 재민씨가 센터에서 윙크하는거 찍으려면 그래도 꽤 연습을 해야되죠? 아까전에 제가 뮤비에서 아쉽다 말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너무 디테일하시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뭐 그런 뮤비 찍기 전에 표정 연기도 꽤 하죠? 연습도 좀 해봐야죠 아 연습을 샤워할때 하는거죠 샤워할때 많이 하는거죠 그렇긴해요 진짜 맞아요 머리 말릴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 말릴 때 로션 받을 때 아 마크는 아니에요? 왜 마크는 아마 안해? 아 뭔가 그래도 확실히 연습실에서 할 때 뭔가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분명히 다들 하는거 같아요 예예예 그쵸 아 이 뮤비 대박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구요 박지수씨가 엔시티드림을 보니까 드디어 여름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름의 시작을 열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 정말 네 8 4 3 4님이 저 추파타 애청자인데 그동안 나온 아이돌팀 중 엔시티드림이 생일선물에 돈 아끼지 않고 제대로 쓰는 팀이라서 그 호감이 생기고 멋진 청년들 같네요 와우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6월의 첫날 그림같이 꿈같이 엔시티드림이 이렇게 최파타에 뜨셨는데 네 오늘 너무 즐거웠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어 마크로 대표로 마크가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사실 저는 저번달에 재민이랑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인사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구요 정말 아까 박지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름의 시작을 열어줬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거 같고 우월을 1일에 이렇게 딱 봐서 저희 비트박스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구요 네 앞으로도 여기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꿈깎았어요 저희 비트박스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엘스드림의 비트박스 활동 무사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구요 지금 흐르는 곡이 별밤입니다 별밤입니다 네 엘스드림의 별밤 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자 엘스드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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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L 8L 6L 5L 6L 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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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